일단 무대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네 정말 깜찍하고 달리는 김가연 양의 무대였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무대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정말 깜찍하고 달리는 김가연 양의 무대였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인 김보군 회장님도 함께 해주셔서 아주 훈훈한 시간 전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7회 주황산 시와 국악의 만남 이제 마지막 순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을 보기 위해서 멀리서도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네 노래뿐 아니라 요리 MC 등 아주 다세다능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찬호 신임 마지막 무대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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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